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희망을 주는 노래 플레이스트 플레이 리스트 혜통 씨는 뭐 특히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? 음.. 저는요 전우정화의 도망가자예요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왜 왜 왜 왜 항상 도망가고 싶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감성이 찬다 일단은 스마트폰에 저장을 좀 한 다음에 나 이거 들으면서 퇴근해야 될 거 같아 자 들어가 볼게요 고생해서 퇴근 어 잠깐만 어디가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 사람 어디가 좀 이렇게 약간 걱정이 좀 많은 스타일인가? 음..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? 네 아무 생각 없어요 하하하하 아무 생각이 없어요? 네 새로운 시작을 나 설레게 하길 I can fly the sky 으아악 오쑤 헤이